지난 영상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전원주택을 떠나는 진짜 이유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댓글들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아 바쁘셔서 그래서 정리해본 댓글 모음 지난 본편과 이번 영상만 잘 보셔도 전원주택 초심자분들께는 분명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총 1,085개 댓글 중 실제로 살고 경험하며 적은 댓글은 73개 그 중에서도 가장 진솔하고 제 마음에 훅 하고 와 닿았던 댓글들 뽑아봤습니다 먼저 전원주택 단점 댓글 중에 가장 최악의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더군요 전원생활 귀촌 거의 7년 돼갑니다 2년 정도 살다 보니 여기서 오래 못 살겠구나 싶더라고요 터세를 넘어서 횡포를 부림 무단침입에 도둑질까지 쓰레기 투척, 차량 손상, 감시 우리 부부에게 횡폐, 쌍욕, 루머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와 진짜 미치겠네요 여기 시골로 이사 온 걸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뭐 이제 여기서 오래 살 것도 아니지만 지긋지긋하고 역겹고 구역질 나네요 최근에 있었던 일 12월 말 기름보일러 두드럼 홀라당 도둑맞음 기름값 아낀다고 온도를 한 번 안 틀고 샤워할 때만 잠깐씩 튼 것밖에 없고요 5일 전 일요일에 정원에 앉아있다가 기겁을 한 적이 있어요 제 눈에 CCTV가 들어오는 거예요 옆 옆집 지붕에 CCTV를 달았는데 정원에 앉아있는 제 눈에 띈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심장이 벌렁벌렁 경찰서에 가서 이걸 한 번 상담해 볼까 생각 중이네요 해간 2분 댓글엔 많은 대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그 중 두 가지만 골라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나이도 젊고 만만하게 생각이 들었나 보네요 처음 이사 와서 마을회관에서 집들이도 했고요 듣도 보도 못한 경로회, 청년회가 있다고 해서 찬조라고 해서 했어요 그 당시 이장집 잔치에 부조도 했고요 음식도 가끔씩 가서 마을회관에 갖다 주고 신년이면 빵이나 음료수 사서 드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도 시골에서 생활하는 거 좋아요 사람들이 문제죠 근데 시골로 세컨하우스든 귀촌이든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을과 거리가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좀 아쉬웠던 점인 것 같아요 점점점 아 정말이지 시골터스에 탈탈 털렸던 경험담이 아닌가 싶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뽑은 두 번째 전원주택 단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전 다섯 가지 모두에 걸치는 것 같군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마을분들한테 천정도 뜯긴 것 같고요 사연이 구구절절해서 다 말하기도 힘듭니다 초보라 마당에 정원수 좀 심었더니 여름에 땡볕에 물 주는 것도 일이고요 잔디깎이는 수시로 고장나서 택배 수리하는 것도 스트레스였고요 축대도 돌담을 쌓아서 사이사이 관목 조성했더니 그게 다 노가다였어요 물 줘야 되거든요 일이 밑도 끝도 없고요 2층에 서재 마련했더니 오르내리느라 관절 다 나갔습니다 노년의 2층집 살면 안 된다는 교훈도 얻었고요 여름철 모기장 없으면 누울 수도 없고요 물론 약 치면 되지만 너무 약발이 잘 받아서 치면 보름 정도는 모기가 얼씬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독성이 있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안 치고 살았어요 작년 가을에 태풍 칠 때 전기인터넷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누전 잡는 것도 일이에요 아파트 살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을 일일이 비용 들어서 발품 팔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전원주택 사실 의향이 있으시면 될 수 있으면 작은 집에다 정원의 잔디 정원수 최소한으로 조성하시길 바라요 최악의 전원주택이 넓은 마당에 풀로 잔디 깔고 거기다가 풀장하고 연못 조성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이분도 정말 고초를 많이 겪으셨죠 이 정도면 인정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근데요 진짜 시골 분들 현지인 분들은 이런 이야기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마침 댓글이 몇 개 있어서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골라와 봤습니다 5번 문제는 잘 생각하셔야 됨 경계가 거의 다 걸려있음 내 주택까지 가는데 대부분 맹지일 가능성이 높음 처음에 와서 하는 짓이라고 측량하고 내 땅이니까 물건 치워달라 그럼 야박하게 나오는 게 외지인임 그래 원주민이 자신의 땅에 횐스를 치면 너는 집까지 걸어가야 됨 이심 전심임 마을 어른들 식사 대접한다 생각하고 지참금 주고 경계는 친해지고 말해도 됨 네가 당하면 원주민이 나쁜 사람이고 그런 편견을 버리삼 울 동네는 가관도 아님 갱 내두니 외지인이 지작물 남의 땅에다 설치하고 지 땅은 100% 사용하려고 동네 주민한테 야박하게 굴어 진입로 막아버리고 땅에 들어간 설비 지작물 철거 요청드렸음 본인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남탓 인심탓 하지 말아요 크 역시 그렇군요 역시 판단은 이렇게 둘 다 양쪽 얘기 들어봐야 됩니다 다음은 충고에 가까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 전원주택 사실분들이라면 어디 가서 쉽게 못 듣는 정말 천금 같은 이야기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1번 시골 생활 안 해본 사람이면 못 쌈 2번 경계는 측량하고 알고만 있어야 함 시골당 대부분 측량과 틀림 90% 이상 각오하고 오셔야 함 우리집 시골 아직까지 측량한 적 없음 3. 모기, 냄새, 파리, 별구, 깔다구 1년에 소 한 마리 먹을 각오해야 함 소 한 마리를 어떻게... 도시처럼 소똥 냄새, 돼지 똥 냄새, 걸음 냄새 싫으면 포기하심 추가로 거미, 뱀, 쥐 신경 안 써야 함 4. 농촌 살려면 앞집, 옆집 일할 때 매일 도와줘야 함 공짜로 옆집 배추 뽑는다고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짜로 일해줘야 함 점심이나 같이 먹을 생각으로 누구네 김장하면 당연히 가야 하고 경로잔치 음식은 내가 솔선수범해야 하고 내가 좀 낮게 살면 50만원 기부도 해야 하고 시골 사람 중년이 60에서 70살임 우리 어머님 80인데 경로잔치 하면 어머님이 음식 준비함 누구네 시골 로타리 치면 내 기계 가지고 가서 그냥 로타리 쳐주고 다 해줘야 함 이런 거 못하면 시골 살면 안 됨 시골에선 외국인으로 봄 일 예로 예전에 푸세식 화장실 쓸 때 서울놈들이 화장실 사용 못하면 꼴값자는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함 땡볕에서 모자 하나 쓰고 밭 일주일 이상 멜 수 있어야 함 5. 남의 집 수리할 거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다 수리해줘야 함 왜냐하면 다 님들보다 1.5배 나이 드신 분들이고 할 줄 모르기 때문임 이런 거 하기 싫으면 시골 오지 마셈 회관에서 같이 식사할 경우에 청결에 신경 쓰면 안 됨 시골 분들 나이 드시고 도시처럼 청결 개념이 적어서 큰 대야 같은 그릇이 여럿이 숟가락 넣고 밥 같이 드심 먹던 국 남으면 냄비에 다시 넣고 다시 드심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분들 아끼고 살아온 게 몸에 배여서 남이 먹던 음식도 잘 안 버림 적응 못 할 거면 시골 오지 마셈 일례로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야 하는 경우와 같은 혼자만 궁궐 같은 집 짓고 혼자 살면 나중에 왕따됨 비닐하우스, 모내기, 도기빼기, 트랙터 탈곡, 이안기, 거머리 이런 거 못하면 오지 마셈 시골에선 그런 사람이 사는 게 민폐임 나이 많은 사람 죽어라 떼약볕에서 일하는데 자기 집에서 살 탄다고 안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개미와 배짱이 생각나서 시골 사람들에게 미움받음 집값 오르는 거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 시골 300년도 넘는데 땅값 얼마나 올랐을까 시골 사람들 땅값 이야기하면 매우 슬픔 왜 도시만 개발하고 시골은 땅값이 그대로 이게 한 것이냐며 화냄 여기 유튜브 하는 사람 사고 방식이면 절대로 오면 안 됨 마늘 고등 하루 종일 뽑아서 시장에 내다 팔았더니 2만 5천원 벌었음 냉이 두관 뜯어서 팔았더니 5만원 벌었음 냉이 3일 뜯은 것임 시골 살려면 돈 생각 내 이득 생각하면 배아파 돼짐 1억짜리 땅에 농사 지으면 1년 은행 이자밖에 못 벌음 그래도 내 팔자 가진 게 농사 그러면서 시골서 사시는 게 부모님들임 도시 사람들 이 돈이면 어디다 투자하면 얼마 버는데 하고 절대로 논 사서 농사 못 지음 이럴 자신 없으면 시골 오면 안 됨 1도 모르는 것들이 운치만 생각하고 시골 오면 시골서 왕따 당함 정말 웬만해선 듣기 힘든 아주 솔직한 글이죠 구구절절 그분들이 왜 텃세 아닌 텃세를 부리게 되었는지 저도 이 글을 통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좀 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전원주택 예찬 한번 들어보실까요? 진솔하게 느낀 장점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전원주택 9년 차입니다 뭐든 일반화하는 데에는 오류가 따르죠 많은 사람이 작은 집 작은 땅이 좋다고 하는데 살아보니 면적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제 70이지만 처음에 600평 농사 짓다가 이웃 노인의 밭 400평을 임대하여 1000평 정도의 복숭아 사과 심고 고구마 들깨를 심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작물이라는 게 심고 거두는 데 시간이 가고요 그 중간에는 큰 할 일이 없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과수 농약 주고 재초하면서 보냅니다 저는 집 주변에 잔디밭만 150평이 넘습니다만 20일에 한번 예초기로 벌초하면 끝입니다 물론 고구마나 들깨수확기를 제외하면 하루 노동시간은 3시간을 넘기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일부 귀농 귀촌인들도 엄살이 심하죠 늙어서 무리하지 않는 전원생활은 매일을 젊게 살게 합니다 작은 집과 마당만 덩그러니 있는 전원생활은 지옥이지요 시골인 시민이 뭐니 신경 쓰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든 시작도 못 하실 것 같네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간섭하는 것도 받는 것도 서로 피곤하지요 도시 직장 생활에서 그 정도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살아온 것 아닌가요? 그 정도도 못 이기면 어디서도 적응 못하지요 80 정도 되면 임대했던 밭들은 돌려주고 과수원이나 유지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크지는 않아도 15분 차 타고 가면 읍내의 병원 의원 다 있습니다 광속 인터넷도 가능하여 밤에는 유튜브로 농사 정보 대부분 엉터리지만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가보지 못했던 나라의 문화 등을 보면서 즐기고 있지요 매일이 천국에 산다는 느낌입니다 도시는 절대로 다시 나가고 싶지 않네요 이야 이분은 진짜 행복해 보이시네요 전원생활은 이런 거다 정말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장점 댓글 이번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입니다 단독주택에 삽니다 내 마음대로 소리도 지르고 음악도 막 켜놓고 문 열면 바로 땅을 밟으며 해먹도 아무데나 놓고 누워있고 하 정말 좋네 생각보다 주변 이웃과 그렇게 교류도 하지 않고 서로 터치도 없습니다 관리할 게 많을 땐 힘들 땐 일용직분 부릅니다 아파트의 그 엘리베이터 답답한 실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 물론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없겠지만 평생 살 생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잘 맞네요 읽는 내내 그림이 딱 상상이 되시죠 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네요 자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는 전원주택 소소한 꿀팁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파트에서 살다가 전원주택 9년 차입니다 좀 게으른 편에 속하죠 잔디 깎기는 기계로 하면 되는 거라서 1년에 3, 4번 정도 깎으면 됩니다 그것도 마당이 넓은 집도 기계로 깎으면 금방 깎아요 마당이 작은 집은 예초기로도 가능하고요 잡초는 잔디가 자리 잡으면 잡초가 많이 안 납니다 나더라도 듬성듬성 나는데 그냥 잔디 깎기 기계로 한 바퀴 돌리면 깨끗합니다 물 주기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잔디 정원에 줄 필요는 없고요 텃밭에 물 주기가 힘들면 텃밭을 안 하면 되는 거고 화단에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아예 가뭄이 심하면 모를까 어? 진짜 그렇네요 농약치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좋은 땅에 굳이 농약까지 치고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텃밭에도 농약 사용을 안 하고 과실수도 농약을 안 칩니다 농약 사용을 하면 수확이 좀 늘겠지만 조금 덜 수확해도 만족합니다 지구 환경이 점점 안 좋아져서 그런지 모기도 거의 없고 벌레도 보기가 힘드네요 닭은 몇 마리 키우는데 닭들이 벌레 군경을 거의 못하네요 눈 쓸기 낙엽 쓸기는 자주 있는 게 아니고 필요시 강력한 충전 송풍기 브로워로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쓸지 않고 기계로 날려버려요 이런 일이 1년에 몇 번 안 되거든요 데크는 합성목으로 시공하면 평생 안 칠해도 됩니다 일반 방부목이라도 4년에 한 번 정도 칠해도 돼요 데크 칠하는 게 힘들지는 않아요 아이들 시키면 잘합니다 유리창은 거실 창만 1년에 한 번 닦아요 아파트는 밖에서 닦을 수 없지만 전원주택은 가능하죠 나머지 창문은 안 닦아도 됨 건물 외벽 청소는 한 번도 한 적 없음 필요하면 고압 세척기로 처마 거미줄 청소 정도 기본 집 수리는 아파트와 비슷함 집 내부에 있으면 아파트인지 전원주택인지 모름 집 외부에 창고를 만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집 수리할 게 거의 없어요 물론 예전에 지은 집이거나 하자가 있는 집은 다르죠 하여튼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전 만족합니다 난방비도 화목 보일러라서 나무를 무료로 가져와 뗄감을 사용하니 난방비가 거의 안들고 전기료도 태양광 5키로 설치해서 전기는 남아돕니다 와 그런가요? 여름에 에어컨 풀로 해도 전기가 여유 있어요 9년 차이시면 솔직히 현지인이죠 어디 한 문장 버릴 것 없는 정말 알찬 정보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꿀팁 모음 바로 보시죠 단점 잔디는 심는 순간 노동 시작 인공잔디 추천 정확한 측량 후 울타리 치기 필수 나무는 집에서 최대한 멀리 반경 30m 이상에서 심기 나중에 뿌리가 집을 망가뜨림 플러스 벌레 꼬임 플러스 새똥잔치 플러스 통풍 막음 단열재 부실한 옛날 집이라면 냉난방비 가고 필수 차고가 없으면 차 내외부 항상 흙먼지 범벅 겨울엔 암유리 서리커버 필수 분리수거장이 없는 마을이라면 분리수거 차를 개인이 불러야 함 요리는 인덕션 아니면 가스통 가스레인지 도시가스 없음 벌레가 많음 가끔 집안에서 진해 발견됨 마당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뱀 발견됨 배달 음식 안 됨 중식 치킨 피자 정도는 위치에 따라 가능 초밥 떡볶이 인기 프랜차이즈 배달 안 됨 장점 주차 걱정 없음 층간 소음 없음 집 잔디밭에 텐트만 치면 캠핑장 마음만 먹으면 매일 야외 고기 곱기 다양한 금수들을 키울 수 있음 도심에서 하기 힘든 다양한 야외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음 텃밭 재미도 쏠쏠 잔디밭 꽃과 나무를 보며 안정을 느낌 운전하는 맛이 남 신호등 어린이 보호구역 적음 주위가 도심보다 뚫려 있어 시원함 기타 시내와 5에서 10km 이내이면 차만 있으면 도심 사는 것과 큰 불편 못 느낌 도심 아파트에서 걸어서 병원 가는 시간 이 꼴 단독에서 차 끌고 병원 주차장 가는 시간 비슷함 건물이 오래되어도 영향이 적음 거의 땅값으로만 봄 난방은 집마다 매우 다양함 석유, 심야전기, 화목, 히트펌프 플러스, 태양광 복합 등등 장단점 사이사이 꿀팁들 확인하셨죠? 전원주택 내공 쌓이신 분 아니면 나오기 힘든 참 쏠쏠한 꿀팁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타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농막 2동 주택처럼 초소형 짓고 주말농장이나 하면 풍요로운 생활 열려요 세금 걱정, 1가구 2주택 걱정도 없고 이따금 가도 청소 걱정도 없고 온수 화장실 에어컨 다 갖춰져 있고 고구마, 옥수수, 고추, 감자, 대파, 상추 조금씩 심고 가꾸고 마음도 평화로우고 캠핑보다 편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바다가 1시간 이내면 여름에도 좋고 산 정상에 사람도 없고 값도 싸고 농막이 최고지 일리는 있죠 고민해볼 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